제작진 블루블루 2번 퇴근 2번 퇴근 3번 퇴근 3번 퇴근 1'm 히힛 ㄷㄷ 아칼리엄 채굴 맛있어? 아칼리엄이 맛있다 아씨 슬로우 진짜 자이언트 폭나무야, 폭나무가 이렇게 무겁냐 컷! 컴온 그만 좀 죽어봐 탭을 누르면 너무 희망이 사라지는데 그나마 희망은 내가 지금 8킬 이 대신데 제압골드가 고작 150번밖에 안 달렸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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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없네 아 까비, 아 이거 너무 아쉽다, 끝만 더 잘했으면 아 이거 플래시 안 써도 잡는건데 까리 아 그거 한 마리 잡기가 너무 빡센데 아 근데 제가 살면서 겪어본 판 중에 가장 처절한 판이 아닌가 아니 이게 포탑이 왜 맞아 내가? 미니언이 안 맞고? 스파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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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스파이서 아우, 깜짝이네 아 저 사람들 뭐야 나 잡으려고 원정득 그리고 오네 뭐 나 잡으려고 나 잡으려고 나 잡으려고 나 잡으려고 이 아니 이사람들 진짜 낮아벌려 계속 원정대 꾸려 뭐야 진짜 잘가세요 G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